지난달 31일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오랜만에 기분도 낼 겸 도쿄의 한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던 아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종업원들은 물컵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수상함을 느끼고 바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깜짝 놀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본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이 사건, 저희 사건 반장으로 맨 처음 제보가 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가서 취재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한국인 부부고요. 일본에 20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의 한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 식당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물컵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두 번째 모금에서부터 굉장히 역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직원을 불러서 물 맛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물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내가 목에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요. 바로 직원을 따라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싱크대에 물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 물컵을 낚아채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 목에 통증이 타들어가는 정도이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대신 신고 전화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긴자의 본점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긴자 미스코시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덴프라, 튀김 요리하는 그런 식당인데 고급 식당이라는 거죠. 방금 그 물, 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표백제 테러입니다. 네, 사실 지금 먹었던 물이 그냥 일반 식수가 아니라 표백제를 넣었던 물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주전자와 표백제가 들어있는 그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컵에는 표백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표백제가 지금 들어있는 물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물이라서 이게 의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의도성에 한번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 혼동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컵을 아까 버리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컵을 딱 낚아채서 그걸 갖고 있고 경찰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직원들 표백제를 넣은 물이다라고 순순히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린 실수였다. 실수였다. 하지만 식당 측의 이해 못할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백제가 들어있는 물이었다라고 실토했다는데 그 실토는 했지만 그게 실수였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표백제를 마시면 목에 통증이 10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토가 구역질을 올라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식당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가시죠. 아니, 지금 구토하는 사람 붙잡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식당 안에서 누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아니, 그런데 그게 자기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백제를 마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직원이 그랬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그 아내의 그 상황에서 한 남자 직원이 오더니 아내한테 그 물컵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막아 쓰고 그래서 이 남자 직원하고 신랑이 그때 컵을 안 빼고 끼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인멸.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자, 일단 그 컵을 지켜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컵, 아까 표백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락스예요, 락스. 락스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락스라는 게 어디다 쓰죠? 이 바닥이나 도로인데 오물 같은 거 닦아는데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해요. 냄새가 맡아도 사실은 락스 청소하는 데 가면 독하잖아요. 저 아내 본 병원에 갔더니 그 안에 든 성분 때문에 사실 이게 염증이나 천공, 그러니까 식병에 구멍이 뚫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지 5일 정도 입원을 해야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였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전자 모양이 다르잖아요. 물컵하고. 그런데 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까 그 댐플 아까 튀김 요리집이니까 소스를 담아놓는 주전자인데 저게 이제 소스가 좀 진하니까 보통 나중에 이제 퇴근하기 전이나 뭐 시작할 때 세척할 때. 세척을 하고 표백제를 넣어놓고 소스 대신에 세척하게 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종업원이 물병하고 착각해서 이렇게 내준 것 같다. 그래서 좀 확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전자 모양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단 이 식당은 이 사건이 있고 다음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결국 지역 보건소로부터 나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9월 5일부터 영업정지가 됐대요. 일본 보건부에서 현장 조사를 했고 도쿄 치키시 경찰서에서 직원들을 전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자, 일단 실수였다.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 피해자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여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트윙의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저를 안내할 때부터 조금,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5급 레스토랑이에요. 의자를 다 빼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빼주더라고요. 뭔가 내가 외국인이고 하니까 약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제보 메일을 맨 처음 열어봤거든요. 당장 그 와사비 테러 이런 거 생각나니까 당장 저도 이제 답 메일을 보냈죠. 선생님, 이거 혹시 혐한인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분도 확신을 못하셨습니다. 확신을 쉽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도 또 20년째 일본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이상했다는 게 의자를 안 빼준 게 뭐 그렇게 이상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안에는 고급 식당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많은 런치코스 있죠? 좀 저렴하게 파는 거. 그게 10만 원 하는 곳이래요. 그런 곳인데 이상하게 피해자분들만 의자를 빼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이게 결혼 고급 식당에서 손님에게 주는 물하고 표백제가 들어있는 병화구를 혼돈한다는 게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혐한이라는 건 확실치가 않지만 어느 정도 고의성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미스쿠시 백화점인데 저기 안에 있는 긴자점 안에 있는 가게입니다. 제가 상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승현님, 일단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사셨으니까 일단 일본어를 좀 어눌해서 반말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업신역인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아마 일본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의다, 과실이다 이걸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고의라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모르게 과실이라도 아까 우리 모든 변호사님이 말씀하지만 이건 그냥 경과실이 아니고 아주 중과실이에요. 조금만 정신을 두었다면 그게 표백제가 들어있던 주전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언제나 그 식수가 들어있는 그 주전자를 가지고 나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중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될 겁니다. 일본법이나 우리나라법이나 사람 뭐뭐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을 때도 처벌하고 중과실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정말 이게 혐안도 아니고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여했는지 수사장국에서 정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고의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되니까요. 내가 마음이 다쳤던 의자료까지 합쳐서 치료배까지 이 식당에 전액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이걸 취재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서 지금 어느 가게인지 다 알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한파 울린 혐일파입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 일본 출신 유튜버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올린 영상을 보면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이 먼저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북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자칭 탈북인이라는 이 남성. 갑자기 일본인 유튜버에게 난 일본 사람들 다 죽이고 싶다. 다 씹어먹고 싶다라면서 폭언을 가했던 겁니다. 일본인 유튜버가 난 한국 좋아해서 여기에 온 거다. 너무 말이 심하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결국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터뜨렸고요. 상대 남성에게 오히려 본인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유이뿅이라는 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와 함께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한국과 사랑에 빠져서 지금 정말 저렇게 유튜버로서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내가 지금 나이가 55시야. 일본이 제일 싫어하거든. 싫어하셔도 돼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한국 좋아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쪼끄라. 쪼끄래. 일본 사람도 보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쪼끄라 하잖아. 저희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일본 놈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손자로서 한이 맺힌 거야. 진짜 일본 사람이로서 취소합니다. 아니, 아니, 일본으로 가. 한국 땅이지만.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 알았어요. 한국 땅이지만 아니, 독제도 다 한국 땅이야. 어디 가? 일본 땅이야. 두 번씩 한국 다 오지 마세요. 모욕죄죠? 이건 빼도받고 몇하게 모욕죄죠. 그런데 모욕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욕죄 같은 경우는 또 친구짜라 저 유튜버가 고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다 창피하네요. 그러니까요. 승현님. 아. 왜 저러고 살까요? 아, 좀 지휘 이제 저... 아니, 만약에 말이죠. 제가 저 지금 유입병 저분 옆에 남성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일본 분이세요.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저 이제 일본 여성에게 말하면 일본 여성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우리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게 계속 말이 증가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여성에게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이 그 일본에 대한 혐한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그런 어떤 나쁜 감정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한 약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퍼붓는 듯한 모습이라서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위에 문제가 있다. 뭐 정말 대한민국 대한민국인으로서 저도 말도 안 나오는데 워낙 좀 답답해서 좀 이렇게 정말 사과의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은 저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하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